중고차는 유미카의 이음입니다 중고차 필요하시거나 꽃다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로 전화주세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의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보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허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를 찾아서란 말이 정말 의미 있고 뜻 있는 말이죠 네 그렇죠 사실 북한에서는 자유라는 말을 거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자유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삶에서 보니까 자유가 정말 소중함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2007년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고향은 어디십니까? 저는 백수산 밑에 양강도 해산에서 오셨습니다 저희 고향뿐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해산에서 태어났거든요 반갑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외제에 나가서 고향 강아지만 봐도 반갑다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도 해산 양강도 벗어만 놔도 해산 사람 봐도 우리 같이 몰라도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죠 비착한 해사도 그렇죠 고향사람도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럼요 이렇게 고향에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고향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17년 군에 있다가 2004년도 제대 돼서 사회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냥 앳다 모른다? 네 한국에 두른바위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 어쉬었구나 그러면 군에서 17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에서 군복무 하셨습니까? 전문 우린 취급받고만 17년 한 거예요 목적이 매당 개인당 다 그런 목표가 있거든 일단 전쟁 터지면 용산의 미국기지 옛날 파군사령부 오산기지 물산기지 불산기지 미국 부대들마다 우린 일단 다 가서 햇배낭매고 거기 들어가는 거죠 전문 매일 똑같은 훈련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특수무대 쪽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연구소 해군사령부 격술연구소 아 해군사령부 격술연구소 하면 전문 격술 몸쓰는 그러면 유사이스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선발자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로 보면 미군기지들만 미군기지들만 전에는 내가 신병받고 80년대 그때는 청와대 그다음에 우리 국군사령부 해병대 사령부 뭐 이런 게 다 타격 목표가 돼 있었는데 87년도 그때부터 이게 타격 목표가 다 달라진 거였다 아 미군기지들만 목표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 용산 미군사령부다 팔군사령부면 팔군사령부에 목표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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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게 자표를 찍어가지고 팔군사령부에 몇 명 울산기지 몇 명 부산기지 몇 명 그 다음 뭐 평택 비행장 몇 명 오산기지 몇 명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훈련한 거예요 난 사실 차학교 다닐거든요 차학교 다니고 야 이거 난 군대 나가서 운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거기에 들어갈 줄 생각도 못했죠 훈련이 엄청 쎄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참에 북한에서 일명 우리 국군을 향한 교육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북한군한테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럼 남조선 괴로운을 다 하지 괴로운을 다 하고 세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아니지 나는 괴로운을 치면 넘어지는 거 쏘면 죽고 치면 넘어진다고 하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래 또 한국의 대국 특정대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받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특전사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어느 정도 준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특전사들은 우리 국군의 특전사들은 세다라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지 우리가 한국에도 그런 영화도 보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합동 훈련하는 영화도 보고 특전사들이 어떻게 훈련하는 바다에서 훈련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한테 틀어주고 훈련 모습만 그런 걸 보면서 저기 정도가 이만큼이다 아 적군이 훈련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 정도니까 죽지 않겠으면 훈련 더 세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국군이 훈련 같은 거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훈련 영상을 그 한 실미도 영화를 제가 보니까 실미도 저도 실미도 봤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영화고 실제 훈련 그걸 촬영한 거 보여주는데 보면 우리도 연간에서는 우리도 걔들도 엄청 세게 훈련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걔들도 막 바지에 오줌 쏘면서 훈련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이게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북한군이라는 게 보면 순수 악이 아니에요 악 그렇지 악으로 살지 악으로 그때는 뭐 진짜 한국에 대한 미련도 없었고 진짜 장군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놈이야 근데 일단 제대해보고 점차적으로 나이 먹고 보니까 이게 이게 아닌데 이 생각 들더라고 그다음에 또 그때는 우리 한국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내가 알고 하고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보여주거든 지금 한국 거리 뭐 이게 건설된 거 이렇게 해서 한국 거리에 대한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영상도 보여주네요 그렇지 그런 걸 보니까 서울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용산 뭐 이런 기지 주변들 그런 건물들을 북한에도 다 찍어간다니까 이거 간첩들이 너무 많으니까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야 이게 북한하고 완전 다르잖아 그게 그렇지 이게 초과집밖에 없는데 북한에는 흙으로 빚어놓은 집들 비유하면 다 넘어지는데 근데 그 당시에 영상물에서 본 우리 한국의 집들은 어땠습니까 아이고 더 말할 해제 없지 보면 건축물 자체가 평양시 건축물하고 그 한국 건축물 보면은 평양시는 전통 무슨 땅에 대한 구호하고 집구 뭐 여기저기 비치고 그럴 거야 근데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지 그렇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들면서도 표현을 못하고 그렇죠 표현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나는 장군임 전사다 정말 오직 정신으로 진짜 붕봉을 열심히 하고 결혼도 못하고 33살까지 붕봉을 하고 오니까 집에 오보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우리는 집에 한 번도 못 오지 이제 아 그렇죠 비밀이 노출될까봐 안 보내죠 88년도 군대에 나가서 열심히 훈련 중에 표창구가 한 번 왔거든 그러면은 17년 동안의 군사 복무하는 내내 거의 집을 못 왔다라는 거죠? 한 번도 안 왔지 아이고 일단 제대해 보니까 그 다음에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게 맞구나 생각하는 거지 군대 때 생각했던 게 맞구나 군대 때 그 영상물 같은 거 보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이거 왜 우린 이렇게 살고 한국은 저렇게 경제 11일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군대 했을 때는 워낙 세뇌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당만 끊으면 나는 뭐 이긴다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민간인들이 사는 그 세상을 보니까 달랐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북한에서 군복무를 17년 동안에 하셨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근 한 15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오셔서 또 국군부대도 한번 가보셨죠? 아니 저 평택 미군 기지에 한번 들어가서 뭐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까? 네 강의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워낙 입 주변에 없다나니까 말주변이 들어가서 몇 마디 물어보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그러면은 한국 국군부대 아무튼 평택 기지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교육받은 거랑 직접 이제 내가 와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뭐가 제일 달랐습니까? 군 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제일 부러운 게 한국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먹는 것 자체가 완전 하늘과 땅 창이에요 그렇지 야 군대 시판을 보고 이게 북한군을 데려와서 여기다 앉혀놨으면 아마 전부 다 퍼폴러하는 싸움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하고 4개만 넣으면 그렇지 먹지 않아 오늘 먹지 못하니까 애들이 영양실 좀 올리고 먹는 것만 봐도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먹고 일단은 자유롭게 퍼다가 먹고 자율배식이잖아요 강요가 없고 아무튼 뭐 북한군은 제일 큰 문제가 먹는 거였죠 먹지 못하는 데다가 조직 생활을 강하게 딱 째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스트레스라는 말조차 몰랐거든 근데 여기 와서 아 그거 우리 북한에 있을 때 거기가 이게 스트레스였구나 얼마나 사람들을 묶어놨으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힘든지 안 힘든지도 모르고 살게끔 해놨잖아요 그렇지 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는 국군군인들을 보면 조이지 않아도 자체를 규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또 북한군인들이 북한군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 군화, 군복 신발이에요 신발 우리가 군화를 북한에서도 강하다 나라고 북한에서 강하다 나라고 하거든 근데 거기가 한국군처럼 한국군이 군활로 이렇게 그렇게 모방해서 이렇게 목 긴 거 아 그거 모방한 거예요? 네 모방해서 강하다 나라고 이렇게 해서 비슷하더라고요 네 강하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군 군화를 보니까 군화가 엄청 가볍지 네 그거 신으면 막 날 것 같더라고 아 그렇지 그래서 기념으로 그때 가서 군화를 하나 받아 와가지고 아 그것도 내가 나와서 신자니까 부끄럽더라니까 북한에서는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죠 일반인들도 제대되면 그걸 못 신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겨울에 몇 번 신었는데 부끄러워서 못 신겠더라고 어디 처박해 있다가 그게 지금은 없어졌죠 아무튼 우리 한국 국군부대도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정말 이게 격차가 심하구나라는 걸 더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고향으로 제대돼서 어떻게 한국을 오시게 됐습니까 제가 제대돼서 오니까 어머니하고 누이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제대돼서 내가 와서 아버지 어머니랑 다 우리집에 있었거든 그런데 문 열렸던가 아버지가 계란을 손에다 계란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고 우는 거야 일어도 못나지 쥐고만 있고 이 손을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거 까서 드실 힘도 없으셨나 보다 아니 그러니까 까 놓고 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갔다 갔다 해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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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솔밖에 못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때는 이 말을 다 잊어먹어갖고 그러다 나니까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갔다라는 게 누구를 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나랑 엄마랑 다 없어졌다는 소리지 갔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얘기는 하고 간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빨갱이니까 나한테 가자고 얘기하면 우리 형도 있었는데 형이랑 가자고 얘기하면 안 갈 거 같아 응 안 가고 자기네도 못 가게 만들까 봐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없을 때 준비해 가지고 간 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아버지 손에 계란을 우리 어머니가 여기 와서 알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계란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 깜짝이 발라서 손에다 쥐어 주고 아휴 그러고 떠나신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면 그렇게 떠나고 드셨을까 그게 우리 아버지가 더 역적이 악화되니까 내가 와서 한 4일 이따 사망돼 가지고 땅에 묻고 진짜 그때는 가슴 통을 내쳤다니까요 아이고 정말 아버지도 새파랗게 지금 나보다 더 젊었을 때 내가 군대 나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막 이런 거지 그래 아버지도 사망됐고 아버지를 땅에 묻고 나도 좀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형 하나 있어서 그 하자한테 형도 또 밀수하다가 걸렸는데 2005년도에 교도소 함흥 구교 거기 가 있었어 가서 한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지금 형이 죽었지 그랬는데 형까지 내 묻어 놓고 이게 아니구나 가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형까지 돌아가셨고 진짜 남아있는 혈육은 전혀 없고 어머니까지 이미 떠나셨고 하니까 미련이 없어서 이제 나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넘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니하고 누나랑은 언제쯤 연락이 됐습니까 그러다가 형이 죽고 중국 우리 친척들하고 거기에서 연락이 왔다 됐지 아 엄마는 지금 한국 가있다 그 다음 전화 연락이 돼가지고 아 그때 엄마랑 전화를 했지 한 3년 만인가 연락이 돼가지고 2007년도 연락이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오나 그래 언제 떠나라 이렇게 해서 내가 떠나올 때 우리 조카들 둘 데리고 마대 안다 엮어 떠나고 미수짐으로 해가지고 북한에 조카가 있었습니까 형네 애들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때 아들 되면은 5살이고 딸내미 9살이었거든 조카 둘 다 네 그럼 애들은 마대에다 엮어 왔다니까 마대에다가 짐처럼 메고 그럼 미수짐이라고 아니 애들이 그러면은 강을 넘을 때 마대에 들어가 있을 때 가만히 있었어 이야 그 소리 하자면 막 끔찍하다니까 얘 소리 내면 울었어요 애들 마대에다가 애들한테 가방 놓고 거기다 앉히고 가방 놓고 앉히고 해서 마대에 쫄라매고 다음에 불에 구멍 뚫어놓고 숨 쉬라고 비니마다에다가 엮어서 그러고 뭐라 하느냐 여면서 애들한테 너 이제 울거나 이러면 영 삼촌 못 본다 그러니까 절대 울면 안 돼 소리쳐도 안 돼 아파도 물이 차가워도 소리치지 말고 소리치면 안 돼 그러면은 삼촌 다시 못 보고 너도 죽고 삼촌도 죽고 다 죽어 강을 넘을 때 물이 차가워도 차가워도 소리지르지 말라 네가 소리치면 안 내다 그러고 앉혀나가지고 가는데 이 세기들이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다음에 빨아가지고 나아지 돌질하고 애들이 넘어가는 거 알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 바쁘게 일어나니까 막 주부 뒤집히고 그래서 애들 막 무대에서 끌고 나간 거야 물을 아는데 그래 다 신대 또 안고 물은 깊지 않으니까 그러고 도망쳐서 길이 올라와서 애들 풀어놓으니까 애들 직설을 하나 올렸다 보는 거야 그러면서 삼촌 이젠 말해도 돼 하고 말 아이고 어떡하네 다 젖었지 홈빡 젖어서 말해도 돼 하고 야 내가 그래 그거 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옷 다 말아놓아서 갈아입혀 말아놓은 옷이란 게 없지 그러니까 주고 친척집 가서 옷 다 입혀 놓고 애들이 진짜 기특한 일 그래도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안 지르고 그렇지 한국의 애들은 그렇게 하면 소리가 엄청 울지 다섯 살 내가 뭘 알아서 그러니까 일단 죽는다 하니까 아버지가 죽어둔 거 아니까 걔들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두 조카들과 함께 지금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라고 해서 한국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 떠나서 왔지 그러면 처음에 어머니가 한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놀라진 않았어요? 깜짝 놀랐지 나도 그렇죠 놀랐지 그게 아니 어떻게 한국까지 갔냐 처음에는 둘째 누나하고 저 연락 됐을 때인데 진짜 내가 거기서 쌍욕도 하면서 나라를 배반했다 뭐 어찌라 하면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 자지 못한 거였어요 아 이게 욕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응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날에 다시 우리 엄마하고 연결해 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갔지 엄마가 엄마한테 너무 눈물 나더라고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라 아들아 한국으로 와라 라고 했을 텐데 마음 한켠으로는 정말 원망도 되고 했지만은 또 돌아다 보면은 남은 식구는 나 하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없으니까 내가 갈 길은 또 어머니한테 가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떠나셨을 텐데 어느 루트로 통해 오셨습니까? 그 누나가 루트로 해 가지고 태국으로 오는 루트인데 강만 강 건너는 게 그렇게 힘들었지 그 다음에는 괜찮았네 저는 좀 그래도 쉬운 걸로 왔으니까 그럼 조카 두 명 지금 다 데리고 출발한 거죠? 다 데리고 출발했으니까 다섯 살 아홉 살짜리 조카들이랑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고생 끝에 무사히 우리 대한민국까지 도착하셨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평생 못 잊을 만큼 감동스러웠던 건 뭐 하셨습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북한 비행장 이라는 거 보면 내리면 그냥 땅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는 거야 야 이건 저 공항이 이런 거 제가 방콕에서 비행기 탈 때도 봤는데 우리 방콕에서도 공항까지 가서 그 땅에 내려가서 비행기를 타고 땅에 내려서? 계단 타고 올라가서? 응 그래 그래 그런데 그저 비행기에서 나서서 그냥 공항 들어가는 거야 완전 어마어마하지 이게 이런 데도 있는가 싶지 이게 내가 진짜 이 멋있는 나라 한 번 왔는가 싶고 왜 이제 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일 억울한 게 16살 군대 가서 내가 이게 17년도 군복만 한 거 응 청춘을 저 김일서의 김정일을 위해서 내가 일한 게 핏담으로 바친 게 정말 청춘을 다 바친 게 제일 억울하다니까 그렇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17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일을 했으면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렇죠 얼마나 내가 삶의 윤택에 좋겠습니까 젊은 시절을 다 마쳤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여기 와서 젊은 애들 볼 때마다 야 나한테는 왜 저런 시절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사랑이란 말조차 해 못 보고 살고 그러니까요 북한은 사랑이란 게 없잖아요 없죠 오직 수령님 사랑인데 미친놈의 사랑이죠 미친놈의 사랑 저는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욕을 안 하는데 네 그 사람 그 김씨 일가들 얘기만 넣으면 욕 나가지 절로 나가는 거예요 절로 나갑니다 네 인생이 항원기 시절은 다 정말 제일 멋진 시절은 청춘 시절은 다 그 세계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들 아마 죄를 많이 졌지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 구경은 못 했습니까? 실내 구경은? 공항 구경은 안 시키고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버스 탔구나 그러니까 루트 나오면서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들어가면 어땠습니까? 집인 줄 알았더니 집인 줄 알았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우리 오면서 중국에서도 다 이렇게 보면 똥다리 탔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옆에 사람 다 같이 앉아서 똥 쏘고 그렇게 난 죽었을 때까지도 그랬는데 야 화장실 보면 이게 이게 집이구나 집보다 더 깨끗하죠 너무 깨끗하니까 야 그때 놀랐지 그렇죠 진짜 이게 화장실이 이 정도니 집은 얼마나 멋있냐 라는 생각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상해가지고 변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는 저런 게 있을 쪽 있는 거 우린 상상도 못 한 거예요 아 이게 뭐 별 세상 같다 했지 그렇죠 북한에서 상상하던 대한민국과 현실로 부딪히는 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세상이었죠 그렇죠 엄청 다른 세상이었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 본 적도 없고 하니까 상상도 못 해보죠 한국은 좀 잘 사는 나라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런 나라다 생각했는데 실제 해지를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난생 처음 보는 거죠 난생 처음 보죠 난생 처음 보는 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다 난생 처음 보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야 정말 한국 그 다음에 네 버스에 올랐는데 나도 또 그런 버스도 처음 타보고 그렇죠 버스 올리고 별시장 갔지 그렇지 야 그때는 진짜 야 이게 내 살만한 대로 오늘 가는 거다 하는 생각에 진짜 황홀했어요 진짜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그게 바다 옆으로 영종대교를 건널 때 그때는 영종대교를 걷는데 아래 도로, 우도로, 도로 두 개인 거예요 그렇지 우리 밑에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야 이 위에도 도로인 거지 그렇지 차도 지나가고 야 신기하지 거기에서 해서 우리가 지금 국정원을 하는데 국정원은 그때는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서울에 책 들어서자마자 완전히 놀랐어요 놀라서 정말 더 뭐라고 말할 수도 없 정도로 그렇죠 아니 어떻게 밑에도 도로 위에도 도로 위아래로 뭐 철길과 도로와 같이 다닌다는 거는 상상적으로 이중도로인 거야 그런 거 처음 봤지 우리는 그렇지 그러면 서울 도심에 들어와서는 뭐가 제일 눈에 안겨 왔습니까? 나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간판들 간판 자체들이 다 행광판으로 이렇게 간판 들어갔지 진짜 그거 본래 볼 수도 없지 중국에 왔을 때도 야 중국 그래도 그 시내가 깨끗하다 하고 북한하고 엄청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또 갖다 대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중국 못 갖다 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이 있었데 이래서부터 서울까지 버스 타고 갔지만은 국정원까지 들어가면서 도로 자체가 무슨 보면 다 아스팔트 먼지 하나도 없지 이게 보니까 야 한국은 진짜 이게 깨끗하죠 네 발전했구나 저는 처음에 이 도로 위에 돌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북한에서는 진짜 돌을 여기 차고 저기 차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북한에는 도로 자체가 포장 도로 자체가 얼마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포장 도로 포장 도로라고 해도 돌들이 있거든요 다 깨지죠 깨지니까 근데 한국엔 진짜 돌을 도로에서 보고 죽지도 없어요 진짜 그럼 국정원이 들어가셔서 또 제일 기억 남는 게 있다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신체검사 할 때 신체검사 하는 검진 검진차가 왔을 때 애들 거기 들어가 뭐 야 별한 데 다 왔다고 지금 아 검진차를 보고 검진차 들어가서 뭐가 그렇게 신기했습니까 검진차가 우리는 부관했을 때 검진이라는 그걸 자체를 무슨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없죠 없죠 아예 실외이고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했지 그러니까 이상하기만 하지 본인은 그 기계가 그 기계들도 그래 그 안에서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쭉 다 찍고 해서 해고 검사 받고 나오는데 야 상상도 못했지 참 초장기 와서는 지금 나도 뭐 온 지도 오라니까 좀 더러워 막 이렇게 그때 항올감이라는 게가 좀 떨어지죠 그래 이제는 뭐 어젯 너무 보니까 원래 그런 거 잘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너무 익숙해서 그때 상태는 그때 상태는 완전히 야 이런 데 이 꿈나라 하늘나라 오지 않았나 이런 감각이지 야 이게 백 번 잘 왔구나 국정원일 때는 뭐 감옥이 우리 감옥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맞아 들어가면 들어가면 야 이게 또 체조 받고 무슨 북한 거 이런 감옥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데 아니거든 이게 무슨 감옥이 아니네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남성분들이 왜 네 왜 그럼 너희들이 대한민국 오면 고문을 받는 거 알면서 왜 오냐 라고 질문을 하던데 아니 나는 그런 고문 고문을 거쳐서 내가 간첩이 아니라는 게 확증이 되면 나는 나오는 거지 나오는 줄 알고 있었죠 그렇지 앉아서 얘기하고 그 안에서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 마주 앉아 담배도 피우고 앉아서 얘기하고 거기 뭐 야 이게 무슨 이런 감옥이면 뭐 무기징역도 이런 데 감옥에서 살겠구나 했지 그게 이제 그 자유의 그 삶을 못 누려봤으면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놓고 보면 우리 그 드라마랑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감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저런 감옥이라면 평생 있어도 있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최고의 고통이에요 왜냐면 자유를 느껴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가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고통은 먹는 거거든요 못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린 대한민국에서 먹는 건 정말 잘 주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감옥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다 삶의 수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생 국정원 안에서 그렇게 밥을 삼시세끼 먹여주면서 평생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은 안 되지 그렇죠 이거예요 북한 감옥 같으면 들어갔으면 들어갔으면 한 달 만해서 다 죽어버리는데 그렇죠 네 그게 북한이랑 비교해보니까 내가 평생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정말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고통 맞아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외부 구경도 가잖아요 그렇죠 어딜 갔습니까 우리 토요일날마다 우리 담당 선생이 와갖고 식당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삼겹살 처음 드셔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때는 삼겹살이 여기는 삼겹살이라 하더라고 그래 삼겹살이 무슨 살인가 삼겹살이라는 단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 삼겹살 해서 죽는 대로 잡으면 뭐 아 이게 나는 우리 북한에서 돼지 많이 잡아봤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뱃살이 같은데 저 삼겹살이니까 우리 돼지 잡으면 그거 뱃살이에요 그렇죠 저걸 왜 삼겹살이라고 하나 네 삼겹살이라고 하는 거 아 그 사람도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그 삼겹살이라는 거 모르니까 아 북한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어봤자 기껏 여기서 말하는 제육볶음 정도로 먹죠 그래 제육볶음 그렇죠 삼겹살 드셔도 못했어요 삼겹살을 이렇게 실제로 소주 한 잔에 먹으면서 보니까 참 이상한 거야 야 이 맛이 너무 맛있고 그때는 돼지고기를 이렇게도 먹는구나 이렇게도 먹는구나 진짜 이게 별맛이네 응 이런 생각에 야 이게 그 다음부터 자꾸 나가고픈 거야 그렇지 한번 맛을 봤으니 아 그러면 그 일주일이 엄청 지루해진 거야 독감방이 있는 거 아 막 나가고파 죽겠지 그게 그 다음부터 그러면은 나가서 드셔보셨던 중에 응 제일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맛있던 게 뭐 뭐가 있었습니까 그 해 해 아이고야 처음 먹어보죠 그것도 나는 해라니까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 뭐 식초 다 절구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생긴 거야 지금 해라니까 이게 무슨 해 내가 물어보니까 아 이게 광어라는 거지 그때 그 광어하고 우럭 이렇게 해서 우럭 해를 처음에 했는데 여기 광어고 여기 우럭 난 광어라는 이 고기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북한에서도 몰랐고 네 우럭이라는 게 어떤 생긴지도 모르고 바다 고기라는 거 우럭 바다 없는 데서 왔으니까 그렇지 그래 바다 고기인데 아 이거 쌈 싸서 이렇게 먹는다는 게 난 처음 봤다니까 그거 우럭 쌈 싸면은 그냥 배추에 밥을 넣고 그렇지 그렇지 된장 이렇게 해서 그게 쌈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그 해를 거기다 상추 다 쌈 싸만 먹는 거야 이야 진짜 그 맛이 자꾸 생각하고 또 일주일 되면은 그 생각이 나 그래 처음에 그 삼겹살 구워 먹고 해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 한 두 번 삼겹살 구워 먹고 그 다음에 해를 사주더라고 그 다음에는 고민이 생기죠 다음에는 내가 해를 먹어야 되냐 무조건 해지 삼겹살을 먹어야 되냐 했는데 해였습니까 해였지 그 다음 삼겹살하고 해맛이 봄에는 자꾸 올라오는 거는 그 해가 더 올라오는 거래 아 먹고 싶었구나 그렇지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먹는 게 정말 풍부하고 이거를 떠나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먹는구나 라는 것도 알았죠 그렇죠 북한에서는요 저희처럼 바다지역이 아닌 사람들은 물고기 이름을 아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 명태하고 이민수 문어는 못 먹는 거고 비싸서 문어 우리는 낙지 여기 오징어로 낙지라고 거기 다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뭐 우럭 강화 뭐 얼마나 많습니까 먹는 것들이 엄청 많지 네 그리고 이렇게 바다 생선을 그대로 회를 떠서 먹는다는 것도 모르지 한국에 와서 알았지 북한에서 사는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도 모르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도 이게 해외적인 거 모르네요 네 아무튼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것들을 맛보면서 살았을 텐데 그러면 하나몰이 넘어가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한 번 우리가 저 안양 이마터에 갔거든요 아 이마터에 갔어요 견학을 그렇지 안양 이마터를 갔는데 이 그러니까 쇼핑 그렇지 카드를 하나씩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마터를 갔는데 이야 이게 누가 무슨 감시하는 것도 없고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지 우리는 가서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 견학 좋은 주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뭘 주셔 뭘 주셔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자체로 다 이게 카드에다 담아서 거기서 담아가지고 나와서 계산한다는 게 아 우리 이거 처음 봤다니까 그런 거 처음 보죠 처음 가서 보면 아 이거 도둑남도 없는가 여기는 그게 제일 의운위 그게 제일 그거지 의운위이었죠 어 북한에서 그 뭐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거 떠들든 이게 이야말로 공산주의네 진짜 누구 하나 손 대는 사람도 없고 이 숱한 이게 물건들 어 물건 음식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거 누구 하나 뭐 그걸 자기의 이성을 채우려고 뭐 이런 사람이 없구나 훔치는 사람 훔치는 도둑 이거 북한 같으면 다 도둑질해 가겠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아무튼 빨리 하루빨리 개방돼서 북한 주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통일됐으면 좋겠어 응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미 한국에 오셨고 누나 아들도 오셨잖아요 응 어디서 만났습니까 면회 내가 하나원에 나왔을 때 우리 그 하나원 선생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북한분인데 어머니가 왔대 나왔대 그래 갑자기 면회 오셨더라고 야 얼마 만에 만났습니까 하 한 20년 이상 어머니하고 떨어져있은 거나 똑같지 그렇죠 군대 나갔다가 군대에서 어머니 17년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또 어머니는 오셨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어머니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했어요 우리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서 심장 신근념으로 엄청 알아서 했거든요 얼굴을 계속 붓고 잘 걷지도 못하고 했는데 내 이름 부르면 막 우리 어마도 너무 우는 거야 우는데 너무 건강해지신 거야 중국에서도 우리 누나들 요구 받지 수고하고 진짜 우리 어머니가 없다시피 해갖고 한국에 오자마자 치료를 받아서 하나원 때부터 치료를 받아서 어제는 너무 건강하지 관절도 다 관절치료도 하고 너무 건강해지신 거야 갑자기 뭐 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렇죠 그때 그 기쁨이라는 건 어디다 말을 하겠습니까 어디다 뭐 그저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아서 네 너무 기쁨이 눈물이지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40대 초반에 너무 젊었을 때 이쁠 때 나는 군대 갔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모습이 너무 늙어있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선생님께서 조카들 두 명 같이 데려갔잖아요 그 조카들은 손주들을 만났어요? 이야 손주들은 여자 하나 안성에 있었으니까 우리 조카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어머니 상봉을 했고 그거 다 우리 어머니 누나들 그때 여기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다 촬영해 놨더라고 엄청 또 광경 나한테 만나서 사진 촬영한 거 그날이 와 보여주더라고 어머니께서 조카들까지 다 데려왔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주 아들 다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어제는 진짜 북한에 우린 친척이란 게 없죠 네 다 왔네요 다 왔지 다 왔지 그러면은 어머니 오셨고 누나 오셨고 먼저 돌아간 형님네 자식들 다 데려왔고 네 동생하고 동생도 동생도 왔어요 한국에? 네 아 그래요? 동생 74년생 내 밑에 딸 여자 동생 같이 왔지 동생도 왔구나 올 때 같이 왔어요? 아니지 우리 엄마네랑 먼저 갔구나 먼저 갔지 엄마랑 갈 때 그럼 어떻게 보면 온 식구가 가족이 다 왔어 슬픽 없이 다 손으로 왔어요 네 우리 어머니네 여기 와서 내가 들은 거지만은 우리 어머니랑 우리 누이 동생들 여기 오면서 형제들이 오면서 엄청 많이 고생했죠 고생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근데요 대한민국까지 오는 길에 어느 누구도 고생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고생해서 옵니다 네 나는 그걸 또 각오하고 알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유를 찾고 싶으니까 그렇죠 먹고 살고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죽음을 가구하고 그렇죠 죽음을 그 명을 넘어서면서 왔으니까 네 죽음이란 건 무섭질 않아요 야 그런데 이제 죽으라면 못 죽겠어 아니 그럼요 이 세상 이제는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을 버리고 내가 이제 죽으라면 못 죽으면 죽으면 아깝지 저도 처음에는 죽는 게 그렇게 무섭냐 그렇죠 나는 말을 굉장히 쉽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죽는 게 두렵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지 맞아요 이걸 놓고 죽으라면 억울하죠 그렇죠 억울하지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원에서 어머니도 상봉하셨고 하셨다가 이제 어머니 집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때 하나원에서 나오면서는 우리가 집을 받아왔어요 아 어땠습니까 집을 받고 야 이거 뭐 이 집이가 나는 엘첨이 이게 무슨 어디 무슨 우리가 북한에서 왔으니까 특별대학으로 주는 집인 줄 알았지 아 근데 대한민국 제 하급들이 사는 집을 우리 나는 특별대학으로 주는 줄 알았다니 아 LH 아파트를 받았는데 탈북민이라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집을 주는 줄 알았지 좋은 집을 주는 줄 알았지 아 이게 뭐 싱크대랑 뭐 이거 진짜 처음 보잖아 그렇죠 처음 보죠 다 어 이게 제일 좋은 집을 주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민들이 우리가 싱크대 같은 거 처음 본다고 그러면 안 믿어요 저희 진짜 처음 보거든요 처음 봤지 부엌이 없는 싱크대 싱크대 우리가 다 불 때고 사는 데 불 때고 사는 데 그래서 북한에서 보면 무슨 어디 우리 한국 월북자들 뭐 평양에다 올려놓고 막 제일 좋은 거 주잖아요 좋은 거 주고 여자도 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생각에 우리도 기준에서 왔으니까 좋은 거 주구나 좋은 거 주는 거 제일 좋은 집 주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한번 기초수급자들만 사는 집은 그래서 주더라고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지 안 했죠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집을 받으면서도 너무 행복했고 그래 또 이런 집에서 살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웠고 고마웠지 네 사실 어딜 가도 제일 걱정거리는 외지를 떠나면 이 자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서 어딘가에 가서 잘 곳이 있으면은 다른 건 들어온 거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 그걸 해결해 주니까 너무 좋았지 그렇지 그리고 이게 우리 북한 속담에 밥은 나가 먹어도 잠은 안 와서 잘하고 그렇지 잠자리가 편안해 그렇지 뭐든 뭘 하겠다는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내 집이다 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지 북한에서는 아마 그게 내 집이라 해도 그건 나라에서 어느 때 이걸 해소해 갈지 모르잖아 그렇지 맞아요 나와서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를 했지 완전히 너무 좋고 대한민국에 진짜 고맙고 사람이 그게 복을 주는데 안 고마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요 이렇게 많이 혜택을 주는데 진짜 고맙구나 하는 생각에 하면서 난 나와서 그래갖고 한 삼일 만에 저는 일을 시작했다 바로 일을 시작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 이게 평촌 정비사업소라고 지엔대요 계약직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했지 어땠습니까 일을 하면서 꿈만 같지 아 북한의 일에 비하면은 너무 신선이다 다 이게 기회로 하지 그렇지 손으로 뭐 하는 게 힘들 게 없는 거야 지금 나도 아직 힘 잘하는 건 아직도 괜찮은데 힘으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그렇지 네 힘으로 일할 줄 알았더니 여기는 기술노동이야 장비고 장비고 정비사업소들 가서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우리 또 따라 안 가는 거야 그렇지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는 다 전자 그걸로 이런 힘으로 하는 일은 다 하겠는데 그 기술이 장비 다루고 그걸로 이게 치수로 뭐 맞춰서 뿌리고 뭐 내 도장반에서 했는데 그게 힘든 거야 오히려 힘든 게 머리 쓰기 힘들었지 그렇지 몸으로 하라면은 그냥 바로 할 텐데 바로 할 텐데 참 그러면은 그 첫 달 월급을 받고는 어땠습니까 이야 내가 거기에서 첫 달에 딱 150 받았거든 그래서 통장 가죽 가서 통장 엮고서 돈 150만원 다 뽑았다니까 너무 기쁘지 이게 뭐인가 해갖고 돈을 다 뽑았어요 만원짜리를 그때 당시에 만원짜리 150만 이만큼 다 뽑아갔다 내 집에다가 이렇게 태어났다니까 저 우리 엄마랑 그때 월급날에 우리 어머니랑 오라고 막 다 그랬는데 그래 어머니 이게 처음 월급입니다 만원짜리 은혜 가서 다 뽑아가지고 와서 우리 누나들이랑 야 왜 우리 엄마는 또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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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계속 그저 기뻐도 울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거 먹어도 또 먼저 떠나버린 아들 때문에도 울 수 우리 어머니는 울다가 여기 배고 와서 16년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네 기뻐도 울고 아이고 그래도 남은 여생을 대한민국에 오셔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셔서 여기서 14년 정도 있다가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북한 같은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달 월급을 은행에서 짜자작 150만 원을 뽑아서 만원짜리를 쌓아놓고 쌓아놓고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줬던 이게 내 월급입니다 이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월급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북한에서 노임 탈 때 노임 쪽지다 이렇게 감아서 주는 게 몇천 원 몇천 원이죠 네 이렇게 한 거 그것도 뭐 몇 번 타봤어요 나는 제대가 노임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없죠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탈북민들한테 북한에서 월급 타서 먹고 살아 사람 있느냐 하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이유 불문하지 않고 고위층이나 밑에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무보수노동이라고 생각 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 17년 동안에 군복무하면서 제대될 때 갖고 오기 뭐였습니까 도둑질한 거 가져왔지 하하 하하 이민들 도움받은 거 가져왔죠 그전에 도둑질한 거 갖고 왔어요 도둑질한 거 가져왔지 17년 동안에 군복무하면서 남은 거는 도둑질이었고 배운 것과 남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면서 첫 달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 평생을 벌어도 15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못 벌지 못 벌죠 평생 벌어도 벌 데가 없고 없죠 돈을 주는 데가 없으니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처럼 진짜 제 힘으로 일해서 자기 땀에 보수를 받는다는 게 처음이지 처음에 이게 내가 말하잖아요 제대될 때 저는 집에 가니까 쌀을 10킬로 주더라고 제대될 때 쌀 10킬로를 갖고 왔습니까 쌀 10킬로를 반행한다 여코 그래 오다가 평양 술을 아버지한테 한 병 싸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릴 거 네 그것도 나라에서 준 게 아니고 제대된다니까 창고장이 쌀을 10킬로 준 거고 없어요 뭐 오히려 주는 거 당증하고 당증하고 그거 준 거지 조선 노동당 먼저 하하하하 그러면은 첫 월급을 타셔서 뭐 했습니까 그 돈으로 그죠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니 우리 가족이 한탕 쏘고 아 먹었구나 맛있는 거 우리 어머니 미쿠가투 75만짜리 싸주고 그 다음날 저녁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해서 마지막에 남은 게 20일만 남았더라고요 하하하하 150만 원을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으로 정말 기분 좋게 다 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처음부터도 강을 넘었을 때 형네 아들 딸들 조카 아이들과 같이 넘어오셨잖아요 네 조카 애들은 한국에 가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죠 그 후워부터는 걔들은 내가 같이 안 있고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삼촌 이거 우리가 어디로 왔냐고 아 물어보겠네 그렇지 이게 어딘가고 현대가 그랬지 이게 지상라골이라는 데다 어 그래 우리 그때는 조금에는 뭐 몰라도 어 크네 큰 거는 삼촌 이게 어느 나라야 어 이게 지상라골이라는 데다 이게 한국이라는 소리를 안 했지 야 여기가 지상라골이라는 데야 라고 하니까 애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애들 너무 좋아하지 조금에는 뭐 어리부멍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큰아이는 와 이게 이런 집이 쟤는 살던 그 왕계리 우리 그 왕계리 수원지 마을에 그 왕계리에서 살다는 게 아 너무 좋아하는 거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걔들이 지금 서울에서 조금 할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제 과모들이랑 정말 지금은 서울대 북한학과에 들어갔고 어머 그때 10살 9살짜리 애가 지금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서울대 졸업 요즘 졸업할 때 되는데 시집갈 때 되는데 이야 그리고 멋지게 컸네요 둘째는요 둘째도 공부는 너무 잘한다고 아 그러면 그 조카들이 우리 삼촌 때문에 진짜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렇지 정말 잘 큰 거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태한민국에 오셔서 또 가족끼리 이렇게 놀러가면서 잘 기억 남은 곳은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데리고 제일 먼저 가본 데가 남이섬 남이섬 너무 좋은 거야 공기가 공기도 그다음에 이야 더 말할려지 없고 그 간격에 남이섬에 가서 남이섬에서 제일 막 눈에 안겨온 건 뭐였습니까 그 우리 어머니 휠체어 태우고 들어가는 그 길이가 나무가 있는데 이야 예술이죠 예술 여름이라 나무가 다 파랗게 물들었을 때인데 이야 진짜 예술인 거예요 예술인 거예요 진짜 완전히 우리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계속 하늘만 오를 했다 보고 그렇죠 양쪽에 이렇게 쫙 뻗어서 고개가 거의 1km 되는 것 같은데 쫙 뻗어서 들어가서 이야 그리고 그 코스마다 쉼터 있고 다 이거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여튼 뭐 감탄이죠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감탄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와서 제일 감동이고 감탄을 느끼는 게 네 울창한 나무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딜 가도 빈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에마다 우리 북한은 어디서 산에 갔 산에 북한에서는 나무가 볼 수 없지 없죠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산은 다 배였습니다 불 떼느라고 그렇죠 김일서의 전적지마다 뺏겨 없고 그렇죠 뭐 사덕지가 있는 곳에만 나무가 갈 수는 있긴 한데 다 몽땅 베어갖고 그렇죠 바트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런 나무는 배에 가면은 총살이니까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적지는 김일서의 전적지 나무 다 치고만 했다가는 죽었지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그 외 지역에는 다 배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먹지 못하니까 다 뚜져서 산에 제일 산 위에까지 다 뚜져서 회사는 싹 싹 땅을 뚜져서 거기다 곡식을 세워 놓으니까 비만 오면은 그렇죠 산사태 나고 그 밭에 나서 감자 두룩 두룩 굴러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산에다 심은 감자들이 굴러 내려오고 못 봤어요? 사장 대표님도 보셨잖아 네 이야 그 사태 났을 때 그 보면은 산에다 감자를 심었는데 다 흘러내려 밭을 싹 파서 내립니까 감자들이 물에 감자가 떠 내려온다니까 그럼 그 옆에 또 그것도 그것도 그저 먹어야지 그래 보는 사람들이 다 서로 죽어가느라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남이섬에 있는 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야 진짜 이런 좋은 세상에 너 아버지를 못 데려온기가 제일 한스럽다고 맞아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계란을 못 잡아서 아이고 마지막 왜 계란만 보면은 삶은 계란을 이렇게 먹자 하면은 목에 안 넘어간대 우리 아버지 생각해 계란을 진짜 못 드셨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은 계란 우리 아버지 제사상에도 이렇게 아 제사를 지낼 때 계속 그 북한에는 뭐 계란도 또 뭐 좀 비싸니까 그저 이렇게 한 알씩 놓고 제사를 지내고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는 계란 한 알씩 놓잖아요 그렇죠 비싸니까 그런데 여기 많으니까 계란을 이렇게 6월 9월씩 이렇게 해서 놓고 제사 지내고 어머니 이렇게 하나 먼저 드리면 목에 안에서 못 넘어가고 아버지 생각나서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야 역시 내 뿐만 아니겠지만은 정말 사람이 그렇죠 그 계란이 뭐라고 삶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계란이 뭐해야 되나 그냥 계란값이 제일 쌉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그렇지 네 참 그렇게 싼 계랄 아이고 더 무슨 흔하게 뭐 드시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한민국 오셔서 이제는 한 근 15년 차 정착하셨잖아요 네 사시면서 이것만큼 지금도 정말 제일 좋다라고 느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북한에서는 뭐 내 거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없죠 일체 없어요 네 근데 여기는 내가 노력해서 일하면은 돈이 생기고 진짜 너무 행복한 게 그건 거야 내가 결심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좀 벌어서 돈 많이 해서 그 돈으로 내 차를 쌓을 수 있고 그 차 가지고 그 어디든 다 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권이라는 게 있어 갖고 이게 우리가 제 세계 어느 나라든 내가 갈 수 있는 데면 생각만 하면 다 갈 수 있는데 다 가잖아요 북한에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했지만 여기는 내가 결심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 내가 와서 최고의 긍지고 맞아요 너무 좋다니까 지금 맞아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는 전 세계 3위 안에 당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단한 일이지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미국도 좀 왔다 갔다 했지만은 미국 가면은 North Korea South Korea 하거든요 네 엄청 따지죠 네 거기 문제가 엄청 세더라고 North Korea 하면 벌써 사람들이 피하고 그치 South Korea 하면 I'm South Korea Korean이라 하면은 사람들 진짜 최고라 엄지선업체 드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가 더 긍지 높고 외국 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은 벌써 여권만 봐도 사람들한테 긍지가 있고 그럼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오면서 엄지척척하는 거죠 그게 긍지 높은 거죠 정말 뿌듯함이 들죠 그렇지 내가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 어디 거리에 다녀도 엄청 자랑스럽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중국 가는 누구는 중국 가서 이렇게 잡힐까 봐 무섭더라는데 나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저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니까 중국 가서 한 한 달에 있었는데 진짜 무서운 게 없더라니까요 여행 지도 다닐 때 그렇구나 중국 사람들도 한국인이라 하니까 다 떠보았죠 그렇죠 이리 보고 맞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 참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왔죠 네 진짜요 항상 우리 탈북민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산다고 하면은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가끔씩 이 행복이 도치돼서 옛날을 잊으면은 좀 불편 불만도 생기고 할 수 있는지 맞아요 맞아요 사실 돌이켜서 옛날에 북한에서 살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정말 불편 불만이라는 건 1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말로 착취받고 압박박도 지난 날 잊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걸 잊으면은 이 삶에 대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리 북한인들 속에서도 그걸 다 잊는 거야 너무 행복하니까 도치돼서 너무 행복하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응당 내가 또 가져야 되겠다 가진 거다 이런 생각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힘들었던 그걸 잊지 말아야 지금의 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럼요 명언이십니다 마지막 멘트 제대로 멋있게 날렸습니다 지난 날의 힘들었던 시기를 잊지 말아요 오늘의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된다 그렇죠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감동 있는 이야기 또 어머니 이야기 특히 그 조카들 이야기 삼촌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던 우리 조카들이 지금은 정말 잘 커서 서울대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잘 커서 잘 된 우리 탈흥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또한 정말 너무 뿌듯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그 힘든 길을 그렇지 죽음의 길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렇지 그 뒤에 이렇게 행복도 있고 그럼요 모든 걸 만끽하고 살면서 우리 조카들한테는 전에 만나서도 지금도 만나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너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고 너는 이렇게 왔고 이렇게 오는 거 그거는 우리 조금 애는 지금 다 잊었더라고 그렇죠 작은 애는 작은 애 다섯 살이가 다 있고 큰 거는 그래도 기억하죠 그거 기억하더라고 물이 떨어져서 자기가 숨을 참던 그 기억 마대 속에 넣어서 네 마대 속에 들어와 있던 그렇게 너 흔한한 길을 왔기 때문에 오늘이 행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걔들도 머리에 든 거 있으니까 맞아요 삼촌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사한 거지 전에는 감사하다 서로 안 나왔던 게 아 그랬구나 아무튼 우리 삼촌님께서 두 명의 조카를 그 노예 세상에서 구원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거 같아요 조카분들도 네 참 좋은 데로 왔어요 네 앞으로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살아서 통일되는 그날에 그렇죠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 또 친척들을 그렇죠 정말 떳떳하게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고차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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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